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기독교 한국 침내외 진리교회 랜선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두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새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의 말씀과 무엇보다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렇게 예배로 모였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도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어떤 때는 제대로 일어설 힘조차 없고 우리 앞에 당면한 어떤 숙제도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사방을 둘러보아도 우리를 돕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운이 있는 것 같으나 해내는 것을 보면 우리 힘으로 해내는 것이 너무나도 적고 어떤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만이 우리의 참된 힘이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닫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엎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의 그 마음에서부터 오는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참으로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알며 우리 자신을 참으로 알아서 그 알매서부터 나오는 진정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삶을 완성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의 집을 짓는 그 과업을 완성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능히 깨닫고 확인하는 영적인 안목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귀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발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가슴에서 나오는 우리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 존재와 하시는 일 그리고 능력을 참으로 알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존재와 사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확신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부터 12절 제가 개혁 한글판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지짐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한 족속, 핫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희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지짐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고 한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령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지난주 이래 우리는 마태복음 9장 9절서부터 13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브나움 세관 앞을 일부러 지나시면서 마태를 지목하여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소명 부르심이 마태복음 9장 9절서부터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사실 어떤 학자는 몇 달의 시간이 지났다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9장의 기록은 그 부르심 바로 뒤에 마태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예수님과 다른 사도들을 주변으로 모신 뒤에 자신의 옛 동료와 그리고 다른 많은 죄인들을 불러서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주님과 사도들 그리고 마태 자신이 그리고 다른 죄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 9장 9절서부터 13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마태는 단순히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만을 자랑스럽게 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9장과 10장에 마태는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썼습니다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주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마태 자신은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했다 그게 마태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는 좋은 사람들끼리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예수님과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많은 죄인들이 함께하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훗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실체를 훨씬 더 깊이 깨닫고 사도적 사명을 잘 수행한 뒤에 어느 정도 충분히 성숙된 시기가 지난 뒤에 마태복음을 쓰면서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세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9장에 바로 그 잔치 장면을 썼고 그 다음에 열두 사도를 세우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권능을 부여하는 그 사건을 서술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열두 제자의 이름을 쓰면서 열두 제자의 이름을 쓰면서 자기를 세리마태라고 쓰고 있습니다 즉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고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도 받는 일련의 과정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의 가장 첫 번째 그 마땅한 자세가 무엇인가를 쓰고 싶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 본문에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마치 사도를 부르듯이 매우 중요한 자신의 사역자를 부르시는 그 전후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살펴보고 부르심을 받은 자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뿐만 아니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출애급기 3장으로 왔습니다 출애급기 3장에는 모세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급기 3장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사실은 출애급기 1장 1절서부터 4장 마지막 지점까지 4장 27절인가요? 그 부분까지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소명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모세를 택하여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의 본문보다도 이 출애급기 1장 1절서부터 4장 마지막 부분까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마태복음 9장 13절서부터 14절에 침내자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한 것과 마태복음 11장 1절서부터 11절 사이에 특히 11장 3절서부터 5절에 보면 침내자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이 침내자 요한조차도 헷갈려서 예수님께 가서 당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이 사건을 해석을 우리가 굳이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세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 부르심의 소명의 말씀이 어디서 끝나는가를 우리가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 4장 27절 2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출애급기를 쓴 것이 아닌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아론을 준비하셨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산에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아론을 불러서 이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모세를 부르신 호랩산 떨기나 앞에는 아론이 없었으나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주신 모든 말씀과 모든 이적을 고하여 모세와 아론이 공동사역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공동사역자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책 출애급기의 제목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출애급기의 이름은 엑서더스입니다 엑서더스 그런데 엑서더스라고 하는 말을 대개 어떻게 번역하냐면 탈출이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파에서는 출애급기를 탈출기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번역이 틀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애급기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이름 출애급기 할 때 애국 이집트를 출, 출발한다 그래서 엑서더스라는 이걸 권위있는 영어성경을 찾아보아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 라고 하는 이동의 개념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립적인 취지인 듯이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에서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직접 자기 백성을 데리고 나와 인도하여 어느 지역으로 들여보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탈출기라고 하는 탈출이라고 하는 개념의 제목은 전혀 이 본문의 의도에 맞지 않습니다 본문의 의도에 맞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나 그 인도하심은 애국이라고 하는 세상의 어두운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광명한 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낸다는 점에서 구원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숨어 있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출애국기의 제목은 그 1장 1절의 첫 단어 그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들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는 그 단어가 이 책의 이 부분의 명칭입니다 그 이름은 출애국기 1장 1절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 열두 아들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과 그들의 후손들 그들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다는 그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애굽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가셔서 그들을 움켜쥐고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내서 인도해내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다가 모세를 같이 쓰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떨기나무라든가 내가 누구간대라고 하는 건 우리는 차츰 다루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먼저 다루어야 될 부분은 출애국기 3장 9절서부터 10절에 있는 반복되는 단어 이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9절에 바로 이제 히브리어로 아타라고 하는 부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지즘이 내게 다라고 애굽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출애국기를 읽는 독자의 관점에서 이제라는 단어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출애국기를 읽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이제라고 하는 이 부사는 뭐로 읽혀지기가 쉬우냐면 드디어 라고 와 드디어 주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구나 드디어 모세를 쓰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선입견 드디어 하나님의 준비는 끝났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모세를 이집트 왕궁에서 세계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하신 뒤에 그 뒤에 나이 40세에서부터 80세까지 이 신의 광야로 보내서 모든 것을 비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도구로서 순종할 수 있는 완성체로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준비가 이제 끝나고 드디어 모세를 쓰신다 이제 기적을 행할 것이며 이제 놀라운 출애국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선입견적으로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대화하는 이 장면에 오직 누구만 있습니까 모세만 있습니다 9절과 10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지즘이 내게 보단했다 내 귀에 들렸다 내 귀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해주셨습니까 모세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모세의 입장에서 들어야 됩니다 모세가 순간적으로 우리가 모세라면 가정해봅시다 순간적으로 이제 들었다 이제 내가 보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뭐라고 들리는 겁니까 이게 지금에서야 내가 들었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에서야 어 이제 보았더니 그러네 어 이제 보았더니 어 내 귀에 내 백성이 부르짖고 울부짖는 소리가 어 들리네 아우 내가 이제서 들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서라도 이제서라도 내가 너를 보내야겠어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히브리어 아타가 나우 지금 이제 라고 하는 단어로만 번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 아타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부터 라고 하는 뜻도 그 안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9절과 10절을 약간 삐딱하게 들으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 듣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는 소리 내가 이제부터 듣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고 채찍에 맞는 건 내가 지금부터 본다 지금부터 본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너를 택하여 너를 구속자로 삼기 위하여 내가 너를 내 지팡이로 삼아서 이집트에 보내니 가서 내 백성을 끊어오라 자 지금부터 내가 나의 구속사역을 시작할 거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지금 내 귀에 도달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지금 보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뭐가 빠져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뭔가를 빼뜨려 놓으셨습니다 1절 1장 1절서부터 이 3장까지를 일단 다 이렇게 한눈에 봐야 이 뭐가 빠졌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출애굽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11절부터 15절에 기록된 사건을 빼놓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은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어느 날 나가서 보니까 이집트의 애국사람이 아마 간역자일 겁니다 감독관일 겁니다 히브리 사람을 몹시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몹시 경멸적으로 몹시 가혹하게 죽일 듯이 쳤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좌우를 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즉 그 자리에는 바라보는 모세와 때리는 애국사람 매맞는 히브리 사람 딱 셋이 있을 때 모세가 그 때리는 모습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와 동시에 모세가 40세가 된 이 무렵에 드디어 자기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회가 왔다 드디어 때가 왔다 내가 이 사람을 구하고 이제 이들과 함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보겠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학대를 당할 이유가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사람을 처죽이고 모래에 감추었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죠 무슨 시간입니까? 바로 이 히브리 사람을 구해낸 뒤에 이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히브리 장노들 이스라엘 장노들을 통해서 이제 세력을 규합하고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해나갈 그 어떤 조직화와 행동을 하기 위해 약간의 시간을 벌어 두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튿날 바로 다음 날 나가서 보니 또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동포끼리 싸우느냐 왜 그렇게 때리느냐라고 했을 때 그 때리던 사람이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모세를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깨달은 건 아 내가 살인한 것이 들통났구나 소문이 퍼졌구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이거예요 모세가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목숨을 걸고 히브리 사람 하나를 구하면서 이제 이들과 더불어서 어떤 모중의 교육을 드디어 꿈꾸고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더 누추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자신의 지도자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신의 광야로 갔고 미디안 족속에게로 가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루의 딸과 결혼을 해서 거기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 사건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에는 마치 모가 안 보이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까? 모세의 지난 40년 모세의 지난 80년이 지금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듯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듯한 것입니다 모세가 애국 궁정 40년 동안 교육을 받을 때에 그는 가슴속에 히브리인이 나의 진정한 동포이며 히브리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우리는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고 자신의 동포들이 애국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당할 때에 그 학대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생각을 했고 그는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40에 결행을 했으나 히브리인들이 받아들이지는 않고 동족이 거부를 해서 이 미디안 족속에게 왔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셉의 형들이 죽이고자 했을 때 결국 죽이지 않고 팔아버렸을 때 이 미디안 족속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국에 팔려간 사건이 있습니다 이후의 역사에도 이 미디안 족속은 원수 중에 원수처럼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열등감 즉 이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거두라가 낳은 다섯 아들 중에 넷째 아들입니다 후처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아라비아 반도에 흩어져 살고 있다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족속에 멸망을 도모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몸을 의탁을 하고 그들의 딸과 결혼을 하고 나이 80이 되도록 그 장인의 양을 치면서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자기 삶의 터전을 마련하지 못한 실패자의 삶 그러나 그 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하나님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겠다고 얘기할 때 내가 누구 간대 내가 가겠습니까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실패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했고 훈련을 잘 받았고 지도자로서 갖추었으나 나는 내 동포 한 사람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세력을 구축하는 일도 실패를 했습니다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도 자식을 낳고 길렀지만 오늘 나이 80이 된 이 날까지도 장인의 양을 몰고 살 수밖에 없는 경제적으로도 독립하지 못한 나는 무능력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도우지 아니하셨는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나이 80이 되어서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나를 쓰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뭡니까 내가 누굽니까 이렇게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중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기억을 하시고 그의 열두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열두 아들의 이름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누가 누가 있는지 몇 명이 내려갔는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제 구원해 내실 때에 그들을 무어라고 불렀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내 백성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재라는 단어가 9절과 10절에서 두 번 반복됨으로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거기에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언약을 맺는 것이 무슨 목적이었습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맺는 그래서 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백성의 징표로서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순정할 것을 의무적으로 규정한 것이 신의 산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마는 여기 9절과 10절 모세를 부르실 때에 부르심의 전제 조건이 이제 너를 순정하는 자가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내 백성이 될 건데 내 백성이 될 사람들을 불러내라가 아니라 내 백성이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 백성이 학대받는 모습을 보아서 이제 내 백성을 구해내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중요한 반전입니다 이 백성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포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시는 이를 보셔야 됩니다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사람은 이루어내고 성취하고 완성한 뒤에야 자기 작품이 있는 겁니다 완성했어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기도 전에 구속을 완성하시기도 전에 이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내 귀에 들렸다 그들이 학대받는 것을 내가 이제 보았다라고 할 때에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처럼 눈으로 보아야 보는 거고 귀로 들어야 듣는 그런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기다리신 것은 모세가 준비되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그 시점을 기다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이 백성이 울부짖음이 어느 정도 수준에까지 도달하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학대받는 것 애국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등짝의 차측을 내려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아파하시면서 내가 이제 봤네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 매 맞은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겁니다 이 백성이 학대받는 장면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출애굽기 1장부터 나옵니다 이 백성의 산파를 불러가지고 바로가 명령을 합니다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학대 아닙니까? 학대입니다 산파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바로는 다음 명령을 내립니다 갓난아이, 남자아이는 모두 죽여라 모세가 애국 궁정에 들어가게 된 그 사건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거는 학대 아닙니까? 학대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모세가 나이 40대에 학대를 하는 애국 사람을 처 죽였을 때에 그때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한 것 분명히 학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셨던 겁니다 보셨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산파들이 남자아기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을 때 바로는 이 산파두를 궁정으로 불러들여서 따졌습니다 왜 안 죽이느냐 얼마나 살벌하고 무서운 순간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산파들은 지혜롭게 답변을 하여 죽임을 모면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남자아이들을 살렸을 때에 1장의 마지막 부분하고 2장의 맨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산파의 가문을 복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으니 산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바로 앞에 어떻게 맞섰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복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애굽 궁정에서 40년 동안을 성장하면서 부귀용화를 누리면서 애굽 사람들과 동등하게 다스리는 자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동포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살인자가 되고 쫓겨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습니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 주시는 것이 이제 그 영광된 자리입니다 7호급기 3장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이것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해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해 낼 거야 내가 인도하여 낼 거야 그러나 내가 직접 가서 할 수도 있으면서도 내가 직접 가서 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난 혼자 가지 않겠다 모세 너와 함께 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갈 거다 우리 셋이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다리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 뭐라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노예 근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광야 40년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들겨 맞고 죽임을 당하고 할 때에 그 모든 실패의 근본 원인이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예 근성이 어디서 드러났느냐라고 할 때 광야 생활 40년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장서부터 2장에 그리고 3장에 노예 근성이 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관점에 이재라고 하는 관점 거기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그 근성이라고 하는 그 점에서 1장 2장을 다시 보면 이런 겁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아기를 다 죽이라고 할 때에 삼파들이 그거를 어겼습니다 그러면 다른 남자들은요 그 갓난아기들의 부모들은요 바로가 하나님의 자손 메시아의 씨를 끊기 위한 사단의 개교에 넘어가서 그리고 이집트를 위하여 이스라엘 남자아기들은 그 점목이들을 다 죽이라고 할 때에 거기에 어떻게 저항했습니까? 분명히 메시아를 단절시키기 위한 사탄의 쾌개임이 너무나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기가 조싸우니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해도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그래도 살만하니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삽시다 이런 겁니다 모세가 거기 맞아 죽을 뻔한 히브리 사람을 살인을 해가면서도 구원해 줄 때에 그리고 그 이튿날 동포를 두들겨 패면서 싸움 박질을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누가 너를 우리의 법관으로 삼았느냐 주제로 삼았느냐 네가 뭔데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하느냐라고 한 그 속에 너 없어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살만해라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같이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나는 그래도 힘이 세니 힘 약한 저놈을 두들겨 패서라도 내가 저놈을 밟고서라도 나는 이만큼 살만하니 그냥 여기 삽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왜 구원해 주셔야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그런 겁니다 거기에 유독 대비되는 한 사람이 모세인 겁니다 나이 40에 그는 분노했습니다 왕궁의 부귀용화를 거둬 찰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모세가 살인을 하고 모세가 이튿날 싸우는 두 사람에게 한 말의 핵심이 뭡니까? 동포예요 자기 동포를 향하여 무슨 생각을 했던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이 삶을 견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학대받는 삶을 받아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곳이 이 고센 땅이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어도 우린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러서 어디에서 살게 하시려고 했느냐 하면 우리는 저 가난한 땅에 우리는 가난한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여기서 수백 년을 살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여기 이 고센 땅을 주시면서 여기 비옥하니 여기서 대신 좀 살아라 가난한 땅 거기보다는 여기가 좀 편하지 않느냐 요셉의 공이 있어서 여기서 살 때에 애국 사람들이 너희들은 건드리지 못하니 명분도 있어 권리도 있어 그러니 여기서 살아라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가 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의 갓난아이 한 명이라도 죽어마땅한가 왜 애국사람이 왜 우리의 갓난아기들 남자아기들을 다 죽여야 되는가 왜 일을 시켜야 되는가 왜 노예처럼 부려야 되는가 왜 우리는 이 노예적 삶을 견뎌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살인자가 될지언정 저 가난한 땅에 저 강고한 적들과 맞서 싸우다가 우리가 죽을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중하여 저 가난한 땅에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읽으셨던 겁니다 모세의 마음이 그거고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삼파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던 겁니다 아니 왜 바로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아기들을 죽여야 되는가 난 못 죽여 다만 나는 여자이니까 나는 저 바로에 맞서서 싸울 능력은 없지만 저 명령은 듣지 않겠다 죽일 이유가 없다 죽여서도 안 된다 그것이 삼파들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의 본질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모세가 애급 사람을 처 죽인 것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여 그의 자녀로 삼을 때에 우리는 자녀됨을 누려야 되지 세상에서 노예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두들겨 맞으면서도 내가 열 대 맞지 않고 한 대 맞았어 그나마 이게 다행이야 얼마나 좋아 우리가 엄청난 부자는 아니어도 요만큼 누리며 사니 그래도 이거라도 지켜야지 이거 나 다 팽개치고 내가 자유인이다 생각하고 저기 가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이 거짓처럼 살아야 되는가 여기 출애굽기 1장 2장을 거쳐서 3장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직면해야 될 그리고 마주 보아야 될 어떤 교훈은 한마디로 이런 질문입니다 자유한 노숙자로 살을래 배가 부른 노예로 살을래 할 때 지금까지는 출애굽기 2장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숙자로 어떻게 살아 그런 자유 어디다 갔다 써 맨날 배고프고 미래가 없잖아 그러니 매를 맞더라도 여기서 먹을만치 그래도 먹고 그렇게 사는 게 그래도 좀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출애굽기 3장에 와서 도무지 그 삶을 견딜 수 없어서 울부짖는 그러니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울부짖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혜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이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생각해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 자리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되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도 이제 완전히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때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들어서 내 능력을 너를 통해서 발휘하여 이 백성을 인도해내겠다라고 할 때 모세의 가슴을 꽉 채운 생각은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된 이 처지에서 이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주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력이 있습니까 기력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정한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지 않고 넉넉한 살림살이로 바꿔놓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내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느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여 언약 백성으로 불릴만한 그 어떤 징표를 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참으로 부를 때에 진심으로 부르고 있을 때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우리는 그 용어 하나님의 찬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되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경험주의의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본 것이니까 사실이고 내가 느껴져야 사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실감이 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저 영혼 전에 창세 전에 가졌던 그 순간 우리를 향하여 내 자녀 내 백성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읍시다 우리 곁에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위로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고하신다라고 한 그 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내 곁에 와서 함께해 주시는 것도 나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다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에 죄의 말씀을 펴서 읽고 그 속에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알미에서부터 모든 소망이 싹 터오고 그 알미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실현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할 지여다